그런데 현빈씨가 올해 아주 특급 발언을 합니다 여배우 중 한지민이 가장 예쁘다 예전에 했었죠 그런 얘기를 과거형인가요? 현재 진행형인가요? 진행형이죠 지금까지 함께했던 탕혜씨, 하지원씨, 김성아씨 모두 다 한지민씨한테 안 되는 건가요? 원래 이렇게 빡빡해졌나요? 여자 금지, 스킨십 금지, 흥분 금지 호피 괜찮아요? 많이 놀랐죠 누구예요? 저 로빈이라고 해요 세상에서 가장 나쁜 남자와 착각감자 두 개의 인격을 가진 현빈씨와 이중인격인 그를 초련하는 한지민씨 러브스토리 누구냐고? 현빈씨 같은 경우는 드라마 속에서 재벌이세 역할 제가 어떻게 보면 재벌이세만 하는 줄 아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재벌이어서 선택한 작품은 아니고요 그냥 한 사람이 두 가지 인격을 갖고 있다는 것과 두 가지 인격을 사랑하는 한 여자가 있다라는 이런 구성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해요 근데 돈은 많죠? 그럼요 또 볼거리는 있어요 아 그래요? 우리가 한창 정말 찍어냈던 수리님 그 만큼은 어떤 고가의 인성이 등장합니까? 그거보다 더하면 대체 변하진 않을까? 우와 이거보다 더 좋을 때 못 빠져나오나요? 빠지길 바라는 것이 좋네요 한지민씨는 어떤 자신만의 어떤 무기, 매력?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돈이 있잖아요 전 늘 없었어요 꿈에서도 쥐시면 제가 받는 얼마 전에 해고했어요 아 매력은? 네 저의 매력은 그냥 집요함이에요 집요함? 네 진짜 욱할 때 아 정말 이땐 내가 확 변한다 저도 궁금해서 저분은 화가 나시는 점이 있을까? 없는 것 같아요 싸워보신 적 있어요? 싸워본 적 있죠 주먹 다짐도 해보신 적 있어요? 욕도 해보신 적 있어요? 네 욕은 오히려 이쪽에서 한지민씨는요? 욕은 도인이죠 아 뭐지? 아 진짜? 늘 긍정적이고 네 행략을 조금 믿으면 네 굉장히 편안해지고 내 마음이 여자를 들었잖아? 낫다 어지러워 드라마를 보는 숨은 재미 여성들의 마음을 들어 떠났다 하는 현비씨의 환한 근육들 지금도 화나 있나요? 아 아니요 안 그래도 이번 작품에서 또 혹시 그런 장면이 있을까봐 여쭤봤었어요 어떤 몸을 원하시냐라고 어떤 몸을 원하시냐라고 영림 때 만들었던 근육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오히려 그래서 약간 살을 조금 붙였죠 네 그럼 노출은 없나요? 보시면 합니다 본방사실 아 잠깐만요 미씨 노트북타 미남이라는 현빈씨와 늙지않은 뱀파이어 외부 한지민씨 두 분 언제부터 이렇게 잘생겼나요? 뱀파이어 미녀의 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파트 잠깐 보세요 아 보지 마요 우와 덥네요 영화 찍어놨다 데뷔했던 2003년부터 지금까지 12년 동안 정말 똑같다 똑같다 한지민씨 하나도 안 변했어요 한지민씨가 봤을 때 뭐가 변했어요? 나이 들었죠 아니요 아니요 변함 없어 보여요 정말 아니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? 20대는 진짜 안 했던 거고 이제는 조금 영양제를 많이 먹고요 이 부위는 정말 뱀파이어처럼 안 변한다 이 부위 귀? 귀? 한지민씨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어머 정말 가장 어려워이네요 짠 꼬마 현빈부터 어린 현빈부터 뱀파이어치까지 정말 잘생겼다 모테미남 맞네요 유치원 졸업식 때 같고요 저 아기스포츠단 아기스포츠단 네 수영을 어렸을 때부터 했어서 네 하정우 씨랑 같이 하정우 씨 맞아요? 네 저게 하정우 씨예요 찍었던 사진이에요 그때는 어땠어요? 리더십도 되게 강하셨었고 그리고 유머도 되게 많이 있었고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기세 아주 뻣뻣하게 세우셨어요 저 옷이 유독 잘 썼어요 근데 이때 팬클럽 있었다면서요 조금? 편지나 이렇게 초콜릿 이런거